두번째 미션입니다 나는 웨이쉬 나는 양아치야 양아치라고 나는 경찰이야 홍콩 경찰 하지만 나 신세계 영화 리메이크 한거야 그런거라고 부탁을 듣는다 너는 환로마 이게 꼬봉이야? 뭐야 왜 심부름을 시켜 나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켜 아짢나 아줌마가 맞아 어우 야 이거 퀄리티 벗어 피킹이야 어 잠깐만요 캡쳐 응 아 내가 내가 주인공이야 나 뿔악치라 뿔악치 스파이 어디로 가야되냐 잠깐만 아 여깄다 아 비켜 자리세 내 자리세 자리세 내라고요 자 뭐야 저기로 가래 어 어이 그래픽 벗어 야 자 시계 어디서 보자마자 맞짱을 어이 그래 다리 그냥 우샤 야 나 경찰 나 경찰 수석으로 졸업했어 이 까짓것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어? 맞짱 될거 같아? 발차기 그렇지 후후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오우 그냥 팔 겨드랑이 빡 턱을 그냥 오아이 땡지 말아요 막는거 익숙하지 않아요 에이 카운터 먹었어요 오오 야 그렇지 카운터 발차기다 그냥 룸을 그냥 불어뜨리고 이 햄스틱을 그냥 박아버릴거야 어이 아 아퍼요 와 발 액션이 대박이네 이거 전형적인 홍콩 아 야 큰일났다 죽겠다 이거다가 때려봐 으쌰 죽빵매 그냥 죽빵 에이 감수봐 어 나 죽겠는데 뼈를 부러뜨리고 잡아 잡아 그렇지 겨드랑이 때려 그렇지 옆에 놈도 때리고 후와 하아 어우 이게 전투가 쉽지가 않은데 에이 잡어 잡기에 그렇지 잡기에서 찍어버려 자아 전축에다 던질 수 있어요 잡어 잡어서 여기다가 던져 마랭야 잡어 잡어서 여기다가 패 대기 쳐 으으악 으아아아wat 보 covers 어잇 점심값 야아 우리 주인공이 점심감을 대신 네고 꼬붕이네 아 이거 대박이다 의류의 해결 카리스마 xp 경험치 올라갖고 돈 200 야 좋다 신부름만 하면 200달러じ네 누나 고마워 누나 나 양아치 아니야 누나한테만 얘기해줄게요 저 경찰이에요 경찰 신세계영화 봤죠? 뿌락치 나 뿌락치라고 뿌락치 나 이제 어디로 가냐 이쪽으로 가나 야 작업을 시키려면 나한테 시켜 인마 너 왜 나 아까 맞장 까자고 할 때 피했어 응? 저식이 쫄았나 이게 싸움은 힘으로 하는게 아니야 기술이야 기술 내가 경찰학교에서 내가 수석으로 졸업했어 10대 1로 내가 모의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 했다고 응? 도그아이즈 도그아이즈 얘네 말하는거 보소 내가 도그아이즈 깔까? 내가 깔까? 안 돼 도그아이즈 지금 까면 안되고 밍의 일 우선이야 빠바라바바빰 빠바바빰 이거 일본에서 만든거에요 스팀 돈주고 사이고 예전에 5,000원에 팔았는데 아깝다 5,000원에 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군요 5,000원에 샀는데 나 이거 어디로 나가야되냐 어디로 나가? 어디로 나가? 아 이쪽인가? 이거 그래픽 좋아요 이렇게 발차기도 할 수 있어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가 있네요 여기있다 배경 윈스턴츄 코드네임 드래곤 2010년 10월 5일 1급 비밀 신안의파의 홍곤이다 양아치다 스테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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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로이드를 먹여가는구나 삼 앞에 접근하려면 요 놈 있죠 윈스턴 이 자식을 거쳐야되요 자 이걸 경찰에 보내줬어 내가 어 이렇게 게임 잘만든걸 작품성이 뛰어나 아 좋아 너 랩하냐? 일단 집에가서 밥이나 먹어 그렇게 말하는 너는 햄버거 나 먹어 야 프리스타일 레이버하냐 너 귀엽네 얘 뭐야 너 지금 뭐하냐 너 차력하냐 어우 야 불 어 좋아 나도 할 수 있어 차력 발차기 발차기 이렇게 어 너 부셨어 한번만 더 발차기 나 어디로 가냐 이쪽인가 에잉 아 이쪽이 아니다 이대로 함 그렇게 말했어 아 그런거야 너 너 그런 거야 아 그런거구나.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열심히 살아. 비켜. 어우 야 이거 게임. 내 스타일인데? 자. 야 너 빨리. 야 너 왜이렇게 소년 착하게 생겼다. 응. 너 돈 많이 줄거지? 나는 자존심이란거 없어. 돈만 많이 주면 돼. 응. 그래. 그래. 돈 많이 주면 되니까. 이벤트 발생. 자. 자. 도망간다. 야 잡아. 잡아.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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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이거 추격신. 좋아. 툰레이더를 뛰어넘는 추격신. 야. 드럽게 빨라. 어. 지금 방금 살인 저질렀어. 떼멍. 야. 야. 아따. 요가 어디가 어디가 야 아이씨 아 이놈 되게 날렵한데 에드 오드 캐네이네 완전히 됐지 오야 너? 왜 이렇게 빨라? 아이씨 잠깐 아 큰일났다 이거 원래 이런 못잡나봐 아이씨 마찬까네 야 댐벼 형이 발차기로 그냥 니 턱을 날려서 없애버릴거야 자 그 카운터 그렇지 그렇지 겨드랑이 치고 한번에 잡아 잡아서 여기다 F로 그냥 오 오 잠깐만 그거 살인 아니야? 살인을 저질렀어 오 이 버튼 그렇지 어 지금 발차기 너무 센거 맞았어 턱 내 턱감 내놔 댐벼 그렇지 야 이거 홀콩 진짜 견자난 액션인데 이거 와아아아 진짜 씨 아 지긴다 이거다 이거야 이거 이거야 어 이거야 이거야 야 댐벼 야 프리스날 프리스날 야 잡아 잡아 어 프리스타일 오물에 들어가서 야 자 잠시만 어 이거 어 이거 괜찮은데 저놈의 윈스턴의 똘만이다 죽여 야 또 싸 그치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이거 좀 그런데 선정적인데 아아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저 피니시 안할게요 이거 좀 그렇게 교육상 안좋은데 어으 어 피니시를 하면 안되겠어 그렇지 발차기 그렇지 바깥으로 잡아 그렇지 머리를 찍어버려 그냥 찌이 가버려 찌이 가버려 그냥 피니시 와아 햄스피링 발길 잡아 잡아서 찍어봐랴 잡아 하나 둘 삥시 오 칼이야 그렇지 오 칼이었어 방금 그렇지 자식이 자식아 어 뭐야 와하 잡아 아 이제 이놈 세다 이놈 센데 이놈 세 안주고 잘 이놈 안잡히네 아 이놈이 카운터로만 날려야돼 너 얼굴이 좀비가 됐다 인마 그렇지 정체 와 이놈 되게 센다 힘들었다 아 도그아이즈는 무슨 소리 이 구역은 윈스턴 거야 나 너가 있어서 키워미 하 하 하 하 나 경찰인데 아 봤어요 칼란 불빛에 비춰져서 어 이거 게임 너무 잘 만들었는데 어 이거 어 이거 GTA 아류작이 아니야 괜찮아 잘 만들었어 오 지적인 매력이 있어 하 하 하 하 하 고마워 진심으로 걱정해줘서 난 양아치야 양아치 하 하 흠 비안이 안거려 음 서장님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이 남자가 경찰이라는 거 병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남자를 석방할 것을 명령하네 하지만 서장님 신안의파라는 기록이 있어요 오 지금 뿌낙치라는 거 두 사람밖에 모르는데 이 여사까지 알면은 허허 이 남자가 경찰이라는 거를 도그아이즈가 알면 윈스턴이 알면은 이 남자 죽어요 야 니 너는 출신이 경찰이라는 거 잊지마 넌 양아치가 아니야 너는 우리의 위대한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야 한순간도 잊지마 너는 경찰이야 양아치가 아니라고 아 경찰 이게 경험치가 두가지에요 경찰 경험치가 있고 삼 앞에 경험치가 있어 어 뭐야 샘 도그아이즈 린에 관한 정보 노스포인트의 아파트 넘기죠 오케이 넘기자 뭐야 팀 포츄리 스팩 뭐야 UFG 공식 티셔츠 루차도르 마스크 UFG의 비싸이 뭐 이렇게 많이 주냐 미국이나 나 이 그지같은게 맘에 안들어 웨이 넌 조심성이 없어 아 으흐 이씨 이씨 이 악몽을 껐군 으흐 으흐 졸려나 아 와..자 이제 뭐.. 이게 뭐.. 내 집인거 같고..아.. 하..옷장 뭐 없어 옷이 그냥.. 어 뭐야 팀 포츄리스.. 좀 별론데 이거.. 에이 별로다..이게..이게.. 역시 양아치는.. 역시 양아치는.. 낫이야.. 배기진.. 위조품..아..이게 데미지를..아.. 바꾸지 말자..바꾸지 말자..신발.. 이게 또 데미지가.. 불량배 세트가 데미지 많이 준대요.. 커스텀 이상.. 아 네 됐어.. 응.. 응 탭.. 어? 야 어세신크릴드? 어세신크릴드 같애.. 엠으로 목표를 전환할 수 있다.. 엠.. 음..명품시계를.. 새로운 수사 추가.. 음.. 어세신크릴드.. 느낌이 있어.. 어세신크릴드.. 야 동기화.. 없냐 동기화? 오우 야 이거 넓어? 오우 넓어.. 어.. 어디로 가냐 이제 나.. 자 이제 내가 가야할 곳은.. 새로운 수사 추가.. 로 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옷가게.. 마사지점.. 약방.. 이거 뭐야.. 음.. 가자.. 어디로 가냐 이제.. 음.. 흐흠..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야.. 니가.. 인생을.. 알어.. 아저씨.. 뭐.. 그렇게 헛소리를 지껄으데요.. 한대 맞을라고.. 탈모 좀 어떻게 해봐요 이거..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나이 들면 다 탈모가 있는거야.. 어? 니가 인생을 알아? 아저씨는 인생을 얼마나 아는데요.. 네? 야 나는 사업 세번 말아 먹어 봤고.. 깜빵도 갔다 왔고.. 어? 지금 깡패들한테 의도 맞아가지고 다리도 못써.. 이래도 인생을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난 시군창에서 여러 번 굴러 먹다 온 사람이야.. 어? 야 니네는 뭔데.. 야.. 야씨..들 어디서 담배.. 야 잠깐만.. 어 왜 밖에 아니야? 담배를 왜 땅바닥에 버려.. 얘기때리면 저 경험치 줄어든다.. 이거 뭐야.. 음.. 체력 4당이 뭐야..? 아 와.. 이번ёл.. 열다섯 개를 발견하면.. 업그레이드를 한대.. 우와 아 이거 재미있는데.. .. 어색크리드 같은거네.. 직원에게 말 걸을 차량을 받아..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역시 깡패는 오토바이이지 야 어디로 가니? 여기로 가야지 깡패는 오토바이죠? 당연히? 차 어우 이렇게 후진 오우 오우 야 오픈홀드의 세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야야 어휴 이게 GTA같이 하면 안돼 GTA하고 달라 역주행하지 말아야지 야 부스터 없냐? 부스터 역주행좀 할게요 어 야이 아휴 우와 오픈홀드 지대 친절하다 이거 게임 이쁜 이빨 폐드로 하는거보다 훨씬 낫다 어디야? 여긴가? 좀 더 아 이게 우회전하라는 표시가 나오네 친절하다 게임이 이거 뭐야 위에 있다고? 이거 어떻게 내려? 아 이걸 내리는 거구나 야 오토바이 하고 아 이걸 마우스로 내리는 거구나 야 넌 뭘 야려 야 여기서 어떻게 가냐 어 여기 뭐 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저 빨간 거 뭐지? 플스 스릴로는 구현할 수 없는 그래픽이다 깔끔해 이거 뭐 빨간 게 있네 양아치야? 아 불량배구나 어 얘네 한번 어 그래 싸워 무조건 싸워 그렇지 불량배는 무조건 없애 버려야 돼 앙력 높은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어 그 미쌴 맹이야 니 다리를 뿌리게냐 아우 그냥 자식 그냥 댐비어 오샤 이거 뭐야? 으으으으아 이거 뭐냐 노스포인트 사당포인트 노스포인트 사당포인트 39개 노스포인트 39개 사당 14개 차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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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부러지겠다 차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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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있다 노스포인트 아 이거 넓은데 3개가 어 재밌어 좋아 프리스키 브로커스 미션 진행할게요 목이 있는거같아 이런 흠 흠 진짜 미안했어 난 그냥 내 역할을 했을 뿐이야 지금 거리는 케타민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 내가 찾아볼게 아 이게 좀 아 이게 좀 이앗 팝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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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팝스탈 자 드래곤 헤드 인물 가계도가 나오네 어 이상하게 생긴 아줌마 자 재키 그 다음에 투친 음 음 이 인간들을 다 한번 보고 오라더군 아무 문제 없지 흠 여기서 뭐 얻을 수 있는거 없나 시 시장 시장의 국수 가게에서 만나자 어 어디로 가야되냐 이제 음 노스포인트가 여기도 있고 팝스탈 팝스탈 여러가지가 있네요 음 어디로 갈까 닭싸움도 있네 자동차 대리점에 한번 가보자 어 잠깐만 저기 차가 있는데 어 어 여기 차 뭐야 오 자동차 대리점 아 됐다 나가자 흠 쭈우 어 방금 왜 라디오 틀어 틀은 소리야 와우 야이 아유 이쪽으로 가고 뒷골목 뒷골목 아이차 안녕하세요 이게 뭐하는데냐 흠 프레임이 또 끊긴다 아 그래도 이게 고사양이지 지금 그래픽도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보다 한단계 낮은 사양 윈스턴 Lav rules 윈스턴하고 손을 잡으려고 해야됬 우리는 윈스턴ake 윈스턴 그런데 이 Sara surely 지금 와 실테 거래 아 이놈이 거래를 부셔버리자 이거구나 윈스턴한테 주면 아 이거 잘못하면 얘네 죽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안돼 그 도그아이즈 작물 거래에서 우리가 때려 부스다가는 윈스턴한테 무슨 일 생길게 분명해 하지만 하는걸로 오 차다 오 차 처음으로 타네 오 안전운전을 유의해서 고득점을 노려라 오 갑시다 안전운전 안전운전 나는 착한 사람 안전운전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점수 때문에 한다 점수 준다고 하니까 CRT가 뭐야 CRT 모니터 오 잠깐만 내렸어 어 잠깐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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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천천히 가자 마취폭스는 이거보단 좋게 나오겠지 운전하기 편한데요 자 지금 위험한 일을 벌이려고 하는거 같아요 야 또 맞짱이야 햄병 이거 마 얼굴을 가리고 자씨 자씨가 프레이스다 알피니시다 어 잠깐만 어 버컷을 맞았어 그리고 너 잡아 잡아가지고 여기다 맺혀 와 나이스 이댄 무적이네요 훌륭스다Of 피니시 할 때는 무적이야 업어치기 그렇지 그렇지 발차기 오 잡혔을때 저렇게 하면 안되네 끝 아니네 우우우웩 으웩 또 싸워 무기 들었어 쟤네 무기 들었으니까 조심해야되요 무기 든 놈은 근접전이 안되네 어어 잠깐만 지금 잘 싸우는데 어어 했는데 아우씨 안돼 아 글쎄 어 방금 나 뭐에 걸린거지 방금 나 뭐에 걸렸어 뭘 기술을 쓸 수 있는건가 오 버튼이 이제 안먹히네요 와 아앙 식칼 입수 식칼 입수 오 와아 대박이다 방금 내가 왜 심장 소리가 들리지 이거 뭔지 모르겠네 칼빵 좋아 아 야 지금 쫓아가야되나보다. 야 쫓아. 수송패드를 따라잡아라. 아 나 이거 운전 자신 없긴 하지만 패드로 하는거보단 마우스 키보드로 하는게 낫겠지. 자 추격전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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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절로 절로 가고 절로 가고 절로 가고, 절로 가고, 아잇. 얼마나 안전운전해야 되는데 대리 컨트롤러 돌진해서 들이받을수 있다. 오 그래? 그렇지, 들이받. 들이받. 그렇지. 그렇지, 들이받아. 들이받 Indian mpzic 이 자식아 그렇지. 1 그렇지 나이스 내 차 무적이야 안전 어여어여워 안돼 으 으 우울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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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기물파손하면 안돼요 부스터가 없네 2차는 아아 저녁들 잡아야 돼 저녁들 다잡아야 돼 내가 예를 들어 지뢰를 받아가면서 파관문 파관문 그렇지 자 싸우가 혜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잡아야 돼 아 기물파손 흔대를 꺾어버렸는데 드리프트가 안되나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이제 꺾일거같은 저놈 이거 꺾지 않아 그렇지 차근차근히 괜찮아 부딪치지만 말아 아 이거 계속 부딪치네 얼마 안남았어 그치 피하고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 박아버려 박아버려 아 지금 왜이렇게 빨리 도망가냐 와 와 이거 대박이 되네 한번 박았지 내가 한번 박았어 그렇지 미션 완료 슬리핑독스 슬리핑독스 하고 있어요 슬리핑독스 하고 있어요 헤헤헤 선에 나왔어 자 얘네 이제 목숨 위험할 것 같다 딱보니까 클레머 임포트로 가라 기물파손 웬만하면 안하는게 좋네 이 게임을 주인공이 경찰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경찰이기 때문에 어 경찰했다 경찰이 아하 잠깐만 경찰을 따돌려야되는데 이게 지태하고 틀려서 박어 그렇지 박어 어 야야야 기물파손하면 안돼 다른거 함부로 하면 안돼 함부로 하면 안돼 에 뭐야 벗어났어 뭐야 금방 벗어났잖아 금방 벗어났네 흐흫 흐흫 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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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돌아갑니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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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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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재밌어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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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키보드 마우스 가고 있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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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포기하면 안돼 지테이하고 털려 웬만하면 안전운전 어 이게 뭐냐 탑 블레머 뭐라고 인포 어 무슨 무역회사 같은데 양아치가 양아치소이겠죠 뭐 네 밤에도 이거 할거에요 네 밤에도 이거 할거에요 네 내게 맡겨 아 이 재키 죽을거 같은데 시계를 받아 넌 자격이 있어 시계 받아 시계를 받아 넌 자격이 있어 시계 받아 시계 받아 시 제키 이 사람 죽을거 같은데 느낌이 잘 모르겠지 삼합회 점수 미션 알려 경찰 야 경찰 xp는 경험치는 별로 경찰 경험치는 별로 안증가하네 삼합회 경험치는 많이 증가하네 가짜 캄브라 짝퉁 시계 우와 돈 왜이렇게 많이 주냐 2만 달러 받았어 어 업그레이드 가자 뭐냐 이거 어 카운터 공격을 내보낼 수 있게 한다 업그레이드 무기 어 카운터 공격을 내보낼 수 있다 모든 타격 공격의 위력이 증가 어 이거 해야지 뚱 됐어 음 잠시만 이제 다음 영상이